오늘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가슴 운동을 배워볼 건데 쉽게 생각하면 푸쉬업인데 조금 더 코어 운동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푸쉬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가슴 근육 느끼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손쉽게 집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푸쉬업이에요 푸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보통 거의 막 팔근육으로만 막 온몸으로 미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가슴 이완과 수축을 느끼시면서 가슴으로 푸쉬업은 가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푸쉬업을 잘 하시면 다음날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가슴 근육을 잘 쓰신 거고 다음날 여기만 막 엄청 아프고 어깨 아프고 송모가 아프시면 영상을 보고 다시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먼저 푸쉬업 플랭크를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푸쉬업을 하실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손 위치에요 손 위치가 너무 좁게 되면 팔뚝에 힘이 많이 가요 너무 넓게 하면 가슴이 수축이 안 돼요 적당하게 잡은 상태에서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 너무 위에 두고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어깨랑 승모근으로 미시는 거거든요 하실 때 가슴 옆에 라인 조금 아래에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가슴으로 밀고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주면서 수평이 되게 다시 내렸다가 가슴으로 밀고 수평이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밀 때 가슴으로 미셔야 돼요 가슴 힘으로 밀고 배에 힘으로 버티고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와서 완전히 딱 배를 딱 붙이신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보면은 팔 위치가 가슴보다 살짝 아래에 두시는 게 좋으시고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자 먼저 한번 가슴으로 밀고 그 다음에 배에 힘 주면서 쭉 일어나고 자 형님 무릎까지 다 같이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배 붙이고 자 팔을 구부리지 말고 자 여기서 팔 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자 먼저 팔로 먼저 민 다음에 그 다음에 엉덩이 드시고 캣 가슴으로 밀고 그렇지 야호 열 자 두 개 더 해볼게요 쭉 하나 하나 더 쭉 오케이 자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 힘이 넘쳐나서 그냥 바로 미셨는데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은 먼저 이렇게 가슴으로 밀면서 상체만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쉽게는 그냥 이렇게만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잘 되신다 그러면은 1번 그 다음에 2번 하실 때 시선을 약간 이렇게 내 발끝을 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허리가 평평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할 때는 복근에도 힘을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코어성 운동이기 때문에 힘을 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목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누른 상태에서 하시고 팔꿈치가 너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좀만 벌릴게요 그렇죠 자 시작 밀고 그렇지 하나 가슴으로 밀고 엉덩이 올리고 엉덩이 닫고 그 다음에 가슴 내리고 셋 엉덩이 먼저 내리고 그렇지 넷 자 골반 마세요 그렇지 쭉 올렸을 때 허리가 너무 아치가 되면 안 돼요 쭉 하나 그렇지 둘 세 개 더 해볼게요 셋 넷 자 라스트 원 오케이 지금처럼 하시는 건데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미는 순간 이쪽 팔 바탕 손으로 미셔야 돼요 만약에 이쪽 손끝으로 미시게 되면 손가락 근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쪽으로 미시면 가슴에 무게가 실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올 때 막 후덜덜 이렇게 털리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리셔서 무게가 여기 실리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막 움직이면 다른 근육에 많이 실리겠죠 그래서 안정성 있게 이렇게 미시고 너무 힘드시면 하실 때 한번 자세만 잡아볼게요 여기서 그냥 팔로만 밀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내리고 그렇죠 쭉 밀고 이렇게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가슴 근육이랑 이쪽 팔뚝살이 정말 빨리 빠지니까 집에서 하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자 시작 쭉 하나 그렇죠 그렇죠 팔의 위치가 좀 내려와야 되고 그렇죠 셋 그렇지 아홉 그렇죠 푸 열 그렇지 밀 때 고개를 더 낮추세요 쭉 그렇죠 하나 푸 그렇지 밀 때 내 발가락 끝을 보세요 셋 그렇지 넷 자 마지막 쭉 오케이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오늘 푸쉬업 플랭크를 배워봤는데 여자분들 가슴 근육 느끼기에 좀 쉬운 운동 중 하나예요 푸쉬업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날 됐을 때 이쪽 가슴이 뻐근하다거나 이쪽 삼두가 뻐근하시면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초반의 경우에는 여기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슴 근육 수축을 다 못하고 짧게 쓰면 여기가 많이 되거든요 가슴 근육 이용에 이해도가 좀 높아지시고 수축을 잘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까지 안쪽까지 쓰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푸쉬업 할 때도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가슴을 수축하면서 밀게 되면 여기만 아프던 게 이제 이만큼 아프고 이만큼 아프고 이렇게 안쪽까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푸쉬업으로 연습을 해 주셔서 가슴 근육도 만드시고 또 팔졸살 제거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홈트레이닝 운동을 배워봤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guys